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전 혁신위원장이 서둘러서 마치 쫓기듯이 주랭랑을 놓듯이 혁신위원회 문을 닫고 떠나버렸죠 그런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마지막으로 폭탄을 하나 던져놓고 떠나갑니다 폭탄을 던졌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던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아침에 회의를 냈습니다 불과 지금 한두 시간 전에 회의를 했는데 여기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난리 개싸움 거의 개딸들에서 보듯이 개자 잘 붙이니까 우리도 그냥 부담없이 붙일 수 있는데요 개싸움이 벌어졌다 그래서 친명 쪽 최고위원하고 비명 쪽 최고위원하고 드자비 싸움 비슷하게 친명 쪽에서는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받아들인다 혁신안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비명 쪽에서는 여기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 고민정하고 최은숙 두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었다 오늘 오후에는 개딸들이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한답니다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 지지 기자회견 그런가 하면 또 친문 쪽에서는 혁신안이 타당하지 않다 또 이제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본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은경의 혁신위원회는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원심력에 의해서 쪼개지기 직전 쪼개지기 직전 이렇게 초일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빵 하고 폭탄을 던진 겁니다 아 터지려면 쪼개지려면 빨리 쪼개져라 이런 뜻이었는지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보좌관들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따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그 사람들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1등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끼리 한 대답 첫 번째가 위선 위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거 60몇 퍼센트가 위선이라고 대답했다네요 방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가를 여론조사로 물어봤습니다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서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건데 민주당 혁신위 부정평가가 64.1% 64.1% 그 다음에 잘한다 배우 잘한다 다 포함해갖고 22.4%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잘못했다는 국민적 여론이 3배입니다 3배 22.4 곱하기 3 하면 거의 64.1하고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곱절만 해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곱절이니까 초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는 망했다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망조위원회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근거가 적읍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모든 지역에서 경상도 전라도 나눌 필요 없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호남 마저도 60% 가까이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당별로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91.12%가 부정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차 부정평가가 높았는데요 부정평가가 43.7% 그렇죠? 혁신위원회가 어제 끝났는데 많은 언론들이 혁신위원회가 조기 종료됐다는 종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종료라는 말은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정상적인 끝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종료라는 말은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혜산이 맞습니다 혜산 예전에 통진당 혜산 조치당했듯이 이번에 김은경의 혁신위원회도 혜산 어제 TV조선 9시 뉴스 보니까 혜산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혜산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어가 아니라 그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단어일 겁니다 왜? 쫓기듯이 주랭랑을 놓듯이 저희가 오늘 썸네일에 썼던 표현처럼 주랭랑을 놨기 때문입니다 원래 9월 달에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8월 10일 날 끝났으니까 이건 종료가 아니라 혜산이 맞죠 그래서 세 가지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대의원제를 폐지하자 사실상 폐지하자 그다음에 다선의원들 용퇴를 해달라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팔면봉이 아주 기가 막힌 천철살인의 촌평을 했더라고요 다선 그러니까 중진 원로급 용퇴를 해달라 용퇴 말이 용퇴지 사실은 등 밀어가지고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조선일보 팔면봉이 뭐라고 했느냐 오 김은경의 노인 폄하 발언은 말 실수가 아니라 신념이었네 그래 아이고 참 이런 거 조선일보 정치부장 참 이런 말 솜씨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정우상 정치부장인데요 예전부터 팔면봉 제가 탐복할 때가 많습니다 노인 폄하가 말 실수가 아니라 신념이었답니다 아무튼 이제 혁신위원회는 문 연지 50일 만에 끝을 봤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본인 논란이 있잖아요 가정사 문제 시부모를 18년 동안 봉양을 했느냐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신념이한테 맹폭을 당했는데 그리고 이제 노인 폄하 미래가 짧은 분들 이런 개인적 본인 논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사주의 말씀은 앞에 드렸으니 그것으로 가름하겠다 참 이쪽 사람들 제가 이렇게 특징을 저도 모르게 딱 집어내게 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가름하겠다 가름하겠다 예전에 아주 우리 어르신들 교장 선생님들 훈하 말씀할 때 다음 이야기는 뭐 뭘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유야 그 가름하겠다는 말이 있었지 인삿말은 이상으로 뭐 뭘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 윗대들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거 잊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툭 하고 우리 언론지상이 튀어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난 2월 달에인가요 아무튼 초범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당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느냐 검찰이 200쪽 가까운 질문서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지난번에 된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대신하겠다 그런 뜻이죠 가름 이재명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는 연한 것 같은데 오 저도 저도 거의 까마득히 잊고 있던 단어를 이재명 대표가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재명 대표가 또 가름하겠다 그랬더니 그래놓고 지금 몇 달 다섯 달 지났는데 김은경님께서 가름하겠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름하겠다는 말은 사죄를 할 때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김은경 씨 아시겠어요 높은 분이 사단장이 장병들한테 훈화 말씀을 한다든지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훈화 말씀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가름하겠다고 하는 거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일 때 그것도 죄 지은 사람이 사죄의 말씀을 할 때 아까한 사죄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